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끝으로 GS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공급하는 범어자이가 14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 첫 자의 아파트로 주목받은 범어자이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주상폭합 아파트로 지하 6층, 지하 34층 4개동 총 399가구로 조성됩니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은 모두 4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으며 단지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있으며 KTX, SRT, 고속버스 터미널이 자리한 동대구역 복합한승센터와 동대구 IC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범어자이 주변으로는 범어초와 경신중, 경신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성구청역 학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투기가열 지구에 대한 대출과 청약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1순위 청약 시장에서는 미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정당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2026년 6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백아랑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